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명륜동에 위치한 고전비평 공간 규문에서 공부하는 박규창이라고 합니다. 고전비평 공간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규문은 동서양의 고전을 공부하며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여러 고전읽는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중에서도 주역이라는 텍스트에 빠져 있습니다. 주역은 재해석의 여지가 정말 풍부하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수승 중 한 명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서로 매우 가깝다. 다만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데서 우리는 서로 멀어진다. 즉 우리가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 우리가 본성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이 아닙니다. 본성적으로 우리와 성인은 동등해요. 다만 우리의 습관이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실천이 성인과 매우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습관적 실천은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어요. 고대 중국 철학들은 바로 그렇게 바로잡음으로써 조금씩 성인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를 응원합니다. 네, 주역의 메시지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잠시 주역에 대해서 소개해드리자면 주역은 64개의 괴로 이루어진 텍스트인데요. 64괴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사건을 유형화했습니다. 우리는 주역을 읽음으로써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역은 8개, 건, 하늘, 태, 연못, 리, 불, 진, 우레, 손, 바람, 감, 물, 간, 산, 곤, 땅 8개를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힘으로 규정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구제적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누군가의 위도에서 비롯되거나 특정한 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주역에서는 하나의 사건을 두 가지 상의한 힘들이 조합된 결과라고 말합니다. 8개 각각은 소성괴, 8개의 중첩된 형태를 대성괴라고 합니다. 주역은 소성괴가 중첩된 가지수 8 곱하기 8, 64개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사건을 표현합니다. 이때 상의한 힘들이 조합되는 방식에 따라 일어나는 사건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령 똑같은 물과 우레의 조합이어도 물이 위에 있고 아래에 우레가 있는 상황과 우레가 위에 있고 아래에 물이 있는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역에서 전자는 술의 둔깨, 어떤 것이 처음 시작할 때 겪을 수밖에 없는 잘 풀리지 않은, 아직 질서가 형성되지 않아서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반면에 후자는 뇌수의 꾀, 둔깨와 달리 나를 답답하고 움츠러들게 했던 사건이 조금씩 풀리는 상황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떤 괴들이 만들어낸 관계인가를 계속해서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목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지혜에 이르는 첫걸음이죠. 주역의 사유를 철학적으로 풀어낸 개사전을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의 기운에 있는 성인의 모습이 번복됩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은 단순히 위에 있는 하늘과 아래에 있는 땅이 아니에요. 무언가가 생겨났다가 흩어진 운동성과 그러한 운동성이 구체적으로 펼쳐지는 평면을 지시하죠. 성인은 하늘과 땅의 신호를 통해 내가 있는 모든 순간이 자연의 운행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온 우주를 관통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함으로써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억울한 사건도 삶을 부정하고 좌절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단지 우리가 겪을 여러 국면 중 하나인 일시적인 상황임을 긍정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청년일수록 주역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정말 많은 것을 해요. 운동, 독서부터 뭔가 자기개발 활동으로 하루에 알차게 보내는 갓세행을 살거나 아주 힘들게 들어간 회사도 여기 오래 있다간 저렇게 꽉 막히겠다 이런 위험의식 때문에 빠르게 사표를 내죠.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건 꼭 해요. 때로는 그게 꽉 막힌 고집불통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나를 아끼는 건 지금 세대만의 독특한 감성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우리 자신을 위한다는 게 매우 협소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행만 시야가 편항돼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자신을 벗어나서 생각하지 않는 한 우리는 다시 열심히 갓세행을 살거나 하기 싫은 행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려면 무엇보다 우리의 시야를 좀 더 넓게 나아가 우주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주역은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떤 에너지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의 협소한 시선을 우주의 범위로 확장시켜줍니다. 네 번에 걸친 청년 주역을 만나다 강의에서는 우리의 시야 확장에 필요한 네 가지 토픽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청년의 정치, 자립, 생태 문제, 그리고 배움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저희가 보여드리려는 건 일종의 주역 활용법입니다.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맞닥뜨린 문제를 주역을 통해 조금 다른 관점에서 고민해 보는 것이지요. 더 이상 기성세대처럼 정치와 경제를 구성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생태 문제를 더는 좌시할 수 없고 정부는 넘치지만 지혜는 부족한 우리에게 주역은 어떤 힌트를 줄까요? 주역에 따르면 우리는 항상 어떤 관계망 안에서 특정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 위치는 늘 변화하는 관계망 속에 있기에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가 계속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청년 세대의 문제도 항상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입체적으로 조명할 때 풀릴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그 자리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청년의 자리는 어디인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말로 한번 떠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의 제목은 청년의 정치를 묻는다 입니다. 청년하면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시나요? 제 주위에 있는 70, 80 중년 분들은 위안열 같은 열사를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드래곤이나 치코 같은 힙한 트렌드 리더가 떠오릅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실 분들은 어떤 청년을 떠오를지 궁금합니다. 청년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세대마다 다를 거고 세대 안에서도 다를 겁니다. 우리는 대체로 청년에 대한 얘기를 뉴스나 온라인 미디어에 등장하는 기성세대로부터 듣습니다. 그들은 청년들이 겪는 문제를 진단하고, 질책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자신이 청년이었던 시대와 지금의 청년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등장하는 문법이 바로 라떼죠.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요. 그러나 지금의 청년들이 감각하는 시대와 이전의 청년들이 감각하는 시대는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기성세대는 청년세대가 취업난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당장 기성세대를 본인이 취업난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취업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도 있겠죠. 하지만 세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취업 절박함이 상대적으로 많이 옅어진 건 분명합니다.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지금 청년들이 느끼는 문제는 매우 다양해져서 기성세대의 경험으로 환원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기성세대는 청년들의 문제를 대신 제기하고 대신 해결해주려는 걸까요? 왜 청년들은 항상 도움이 필요하고 그걸 해결해주는 것은 기성세대라는 구도가 유지되는 걸까요? 이건 청년을 시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 아닐까요? 청년이 시의 대상인 한에서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건 청년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기성세대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또 다른 예로 청년들이 보수화되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보수화라는 말은 결국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의 문제로 환원됩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청년들은 기성세대처럼 진보니, 보수니 하는 이념적 구도에 그렇게 목을 매달지 않아요. 기성세대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념적 대의를 위해 헌신해왔고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념적 성향이 중요했고 그걸 가치의 기준으로 삼았던 거겠죠. 반면에 지금의 청년세대는 굳이 이념을 쫓지 않아요. 아니, 아예 생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재미가 없어요. 한때 청년들을 두고 정치적 무관심이란 딱지가 붙었지만 사실 청년들은 이념으로 얼룩진 정치판에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런데 이념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다거나 보수화됐다는 식으로 규정하는 건 너무 일방적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닥친 정치적 문제는 진보와 보수 중 어떤 이념을 선택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주거 문제부터 연애, 태어나 보니 너무나도 심각한 기후 상황 등등이에요. 경제 성장이니 진보적 발전이니 이런 것들은 앞서 얘기한 문제들에 비하면 우리 세대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지금 청년들이 주목하고 있는 문제와 기성세대가 주목하는 문제는 완전히 달라요. 이건 기성세대와 협력할 수는 있어도 그들이 해결해 줄 수는 없는 문제들입니다. 주역에서도 반복해서 말하듯 세상은 계속 변화하고 삶의 조건도 달라집니다. 청년들이 시대를 경험하고 인식하는 방식, 감수성도 당연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청년은 단일하게 규정될 수 없어요. 시대마다 대면하게 되는 상이한 문제들이 있고 각기 다른 실천 양식이 요구되죠. 이에 따라 청년의 존재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이 지점에서 청년의 정치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맥락에서 제가 주목한 괴는 산풍 곡괴입니다. 먼저 곡괴가 어떤 괴인지에 대해서부터 설명드리자면 곡괴는 위에 산을 추상화한 간괴와 아래에 바람을 추상화한 손괴로 구성된 괴입니다. 괴를 해석할 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물상, 사물의 특정한 모습에 입각해서 풀이하기도 하지만 괴의 자질, 이것들이 어떤 독특한 힘의 조합인가에 입각해서 보기도 하고 괴의 이름, 전통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했는가에 주목하기도 하고 괴를 구성하는 효들의 운동, 이 안에서 어떤 존재가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풀기도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 중에서도 괴명인 고에 먼저 집중해 보겠습니다. 고라는 글자는 부패하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글자를 보면 이 그릇에 벌레 3마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벌레들이 이미 눈에 우글우글하게 보일 정도로 부패가 많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이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곡괴를 보는 저희에게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어쩌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 사태가 이렇게 진행되기까지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 주역에 따르면 이건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굳이 따지자면 기성세대의 실천이 부패함의 원인이 되긴 했지만 그걸 기성세대가 잘못 실천한 결과라고 딱 잘라 말하긴 어려워요. 결론부터 말하면 기성세대에게 유효했던 실천이 다른 시대에 이르면서부터 더 이상 유효하게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건 시대가 바뀌면서 일어나는 여러 자연스러운 현상 중 하나입니다. 단전에 따르면 곡괴는 지천택괴에서 비롯됐습니다.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 섞이는 택괴는 소통이 원활한 괴인데요. 이 소통이란 사회적으로 여러 실험적 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택괴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러 사회적 실험을 감행할 수 있게 된 상황을 뜻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생각과 시도도 시간이 지나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곡괴가 만들어진 과정을 보죠. 택괴의 가장 아래에 있는 초구효가 가장 위로 올라가 상구효가 되고 가장 위에 있는 상류교가 아래로 내려가 초효교가 되면 곡괴가 완성됩니다. 단전에서는 이를 양효가 위로 올라가고 음효가 아래로 내려온다고 말했는데 바로 택괴의 효들이 운동한 결과로 곡괴가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역에서는 아무리 좋은 상황도 영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에 따라 좋은 것들이 나쁜 것들로 변하고 문제가 아니었던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시대도 일종의 곡괴와 같습니다. 청년들이 주목하는 정치적 문제와 기성세대가 주목하는 정치적 문제가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청년으로서 저는 기성세대가 주목한 문제들에 공감하는 한편 그것을 이어받기 위해 다르게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어야 하는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종종 느낍니다. 저도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정치에 대해 관심이 있고 아버지는 오랫동안 시민운동가로 활동하셨어요. 그래서 가끔 집에 가면 아버지와 정치에 대해 얘기할 때가 있는데요. 통할 때도 있지만 이상하게 답답하고 졸릴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했는데 아마도 아버지에게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정치적 장소가 어딘가에 따로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게 저의 관심사와 겹치거나 제가 그 말에 설득될 때면 신나게 같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 이야기 자체를 듣기 위해 꽤 노력해야 했어요. 아버지는 말 그대로 기성세대로서 저는 청년세대로서 감성 자체가 달랐습니다. 아버지를 비롯한 기성세대에게 정치는 사회적 부정과 모순에 분노하고 관심을 표출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정치적 해결은 더 좋고 완전한 제도를 갖추는 것이고 그것을 정의롭게 행할 수 있는 정신을 뽑는 것 곧 투표로 귀결되죠. 이것들도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게 답답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정치적 문제 공적인 것은 기성세대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적 영역에서 배제된 문제들 예를 들면 우리에게는 기후 문제, 젠더 문제, 동물권 문제 일상의 관계들이 훨씬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실천으로 계속 1번과 2번 중 누구를 찍는 투표로 귀결되는 것은 매우 답답해요. 투표는 기성세대의 이념이 가장 탄탄하게 구현된 판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기성세대의 정치적 실천이니까요. 물론 제도를 보완하고 정신을 뽑는 식의 정치도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기성세대의 정치를 고스란히 답습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에게 맞는 방식으로 정치적 문제를 조명하고 제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벌레를 털어내고 그릇을 씻어서 다시 쓰는 것처럼 기성세대의 정치에서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씻을 건 씻음으로써 저희만의 정치판을 짜야 할 때가 온 거죠. 이어받을 것은 이어받고 변형할 것은 변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청년이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정치운동이고 곧괴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곧괴는 크게 형통하니 큰 강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 똑같은 갑이라도 앞선 갑이 진행되는 양상과 나중에 갑이 진행되는 양상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곧괴는 크게 형통하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주역의 등장을 알리기 때문입니다. 세대교체가 일어나는 거죠. 이건 기성세대 입장에서 본다면 기득권을 뺏기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화의 차원에서 보면 한 세대의 세태는 그 다음 세대가 활약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곧괴의 상황, 무언가가 부패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말한다면 거름이 된다고 할 수 있죠. 모든 청년 세대는 이전 세대를 밑거름 삼아 자신만의 독특한 삶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청년들만이 알아차릴 수 있는 기준의 서브 문제들이 있고 거기서부터 질문을 구성하는 것이 청년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시작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곧괴, 시대적 부패함은 그 자체로 비극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기란신호이기도 합니다. 곧괴에서 부모 자식의 관계를 보는 관점은 둘의 관계를 갈등, 대립, 투쟁으로 바라보는 서양의 오이디프스적 관점과 매우 달라요. 자식이 자식으로서 홀로 서기를 시도할 수 있는 것은 부모를 죽이고 부모의 자리를 탈취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일을 잘 이어받아서 완성하는 데 있습니다. 즉 자식은 여전히 부모와의 관계에 있지만 단순히 이전처럼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는 반대로 부모의 일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관계의 역전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이는 또한 나중에 내가 기성세대가 되고 나의 자식이 나와 동등한 주체인 청년세대로서 자리매김할 때도 우리가 유념해야 할 지점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 자신이 하나의 당당한 정치적 주체가 되기 위해 기성세대의 문제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지만 그와 동시에 언젠가 우리의 뒤를 이을 또 다른 청년세대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전의 낡은 관점과 문제를 변환시켜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뒤이어 나오는 이섭대전 큰 강을 건너는 것이 유롭다라는 말을 보면 고는 큰 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주역에서 이 말은 크고 위험한 일을 감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규모의 일을 시도하라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사실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는 저 역시도 오랫동안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무엇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말해야 하는지 몰랐으니까요. 기존의 정치 단논들은 어쩐지 몸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아무리 관심을 가지려 해도 관심이 생기지 않았고 그게 아닌 다른 것을 찾자니 막막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저는 저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정치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 우리들만의 정치를 함축할 키워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신문 칼럼에서부터 광화문 시위 현장까지 이미 여기저기서 청년들이 독특한 관점 속에서 정치적 문제를 포착하며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권리가 집약된 LGBTQ 동물과의 상생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해방운동 등이 그 대표적 예입니다. 이걸 보면 지금 청년들에게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신의 목소리로 내고자 하는 욕망이 들끓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보와 올바른 세계를 원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삶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기성세대의 관점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고 새롭게 조명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잘 구분해서 배울 건 배우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리모델링 할 것도 있는 거죠. 이를 괴사해서는 선갑삼일, 후갑삼일이라고 말합니다. 갑은 고대 중국에서 첫 번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의 시작을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숙고와 조사가 필요하고 시작한 후에는 꾸준함과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경제를 예로 들어볼까요? 기성세대에게 경제는 노동과 성장의 관점에서 다뤄졌습니다. 노동조건 향상, 지속적 플러스 성장, 부회 축적 등이 목표였죠. 하지만 청년 세대는 그런 식으로 경제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여전히 선으로 여겨지긴 하지만 적당히 나의 일상이 침해되지 않는 정도로만 돈을 벌고 일하고 싶어합니다. 일과 삶을 분리하는 거죠. 지금 청년들에게 경제 문제란 재산, 노동 같은 눈으로 확인 가능한 지표가 아니라 여가, 취미, 흥미같이 개인적 삶의 질과 연관됩니다. 제 생각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은 돈보다 어떤 일로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세대는 앞선 세대의 덕을 보는 동시에 앞선 세대의 목표를 넘어감으로써 자기만의 문제를 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의 조부모 세대는 전후의 아픔을 딛고 모두가 먹고 살 수 있는 근대국가를 건설하기에 노력했죠. 부모 세대는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모두가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민주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했고요. 그리고 청년들은 신자유주의라고 명명되는 또 다른 조건을 위해서 자신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성세대의 민주화 사회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만약 민주화 사회라는 게 모두의 목소리가 배제되지 않고 존중되는 사회라 한다면 지금 청년세대도 민주화 사회를 목표로 한다고는 할 수 있어요. 다만 이때 민주화는 이미 충분히 공론화된 공적 영역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과 감각이 드러나는 일상에서 일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세대는 매번 다른 방향을 내포하면서 자기의 길을 내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게 괴사에서 말한 선갑삼일, 후갑삼일입니다. 우리는 앞선 세대와 연속성상의 노예이지만 앞선 세대의 경험과 문제의식으로 환원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선 세대와 불연속하는 지점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 자체가 청년의 정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릇에 담긴 벌레를 털어내고 새로운 것을 담아내는 것처럼 그동안 이념으로 채워진 정치가 담아내지 못한 일상의 문제들로 정치의 문제를 새롭게 구성하는 거죠. 이념의 정치에서 일상의 정치로 지금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요구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주역은 하나의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괴가 우리가 겪어야 할 하나의 구체적 상황을 말해줬다면 효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위치할 구체적 자리를 말합니다. 하나의 괴는 여섯 개의 효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효는 각각의 괴에서 또 다르게 이뤄내야 해요. 저는 이 중에서도 가장 아래에 있는 초유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초유는 한 괴에서 출발점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아직 이렇다 할 힘을 갖지 못한 자리이지만 이제 먼 길을 떠남에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를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자신을 대입하는 사람은 많을 거예요. 이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라면 특히 그렇겠죠. 그런데 저는 초유야말로 청년의 자리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청년은 운명적으로 초유와 같은 상황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직 많은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초유와 같은 출발점에 설 수밖에 없어요. 한 번은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일들을 배우긴 했지만 그 중 무엇을 자신의 기반으로 삼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을 배우게 된다고 다른 청년들도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나는 어떤 활동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을지 어떤 네트워크에 접속할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 등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거죠. 한마디로 사회에서 어떤 곳에도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는 방랑자인 거죠. 그러나 동시에 초유는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한 자리면서 어디에 도달하게 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자리이기도 해요.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만만히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해서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의욕이 넘쳐서 어떤 새로운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 하는 것에 더없이 안주하기도 해요. 무언가가 되고 싶은 로망을 가지면서도 이상과 다른 현실에 불만족스러워하기도 하고 다양한 정서가 정리되지 않아서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무력감도 느끼고요. 모든 청년이 이러한 양가적 모습을 보이죠. 하지만 이 미지의 자리가 우리의 출발점이자 조건입니다. 기성세대와의 관계에서 청년은 아직 인생을 덜 산 존재로 여겨지곤 하지만 이전 세대가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시대를 사는 존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간혹 청년들을 평가할 때 열정적이지만 미숙하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데요. 확실히 연륜도 부족하고 노하우도 부족하고 디테일함도 떨어지고 여러 부족한 게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종종 또래들의 글이나 영상을 보곤 하는데요. 아주 질투날 정도로 지적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 괴에 있는 6개의 효들은 각자의 고유함을 발휘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다른 효들과의 관계 매짐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효의의 독특한 능력 발휘는 다른 효들과의 독특한 관계 매짐과 따로 분리해서 얘기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청년 세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성 세대와의 관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풀어갈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곧 우리가 기성 세대로부터 청년 세대에 대한 존중을 바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기성 세대를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초유를 단순히 나이가 어린 사람들의 자리로 국한할 수는 없습니다. 초유의 자리는 모든 새로운 국민에 도래하는 첫 실험자들의 자리이기도 해요. 예컨대 우리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거의 묵살되었던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청년들처럼 한 번도 다뤄진 적 없었던 자신의 실존을 어떻게든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다루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 할 수 있어요. 이들은 기존의 정치에서 통용되었던 담론으로 설명될 수 없는 길을 내려고 한다는 점에서 또한 그동안 누군가가 대변해왔던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의 목소리로 제기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초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미지로서의 깨끗한 환경이 아니라 일체의 착취에 반하는 환경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간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생물과의 공존 속에서 살아가기를 도모하는 사람들 등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리는 모든 사람이 초유의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모든 실험자들의 목소리와 함께할수록 더욱 선명해질 겁니다. 이러한 수많은 초유들의 자리를 위해 저의 자리와 그들의 자리를 연결하려는 노력 속에서 비로소 청년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청년은 연결의 핵심으로 자기 존재를 확립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곡괴의 초유에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곡괴의 초유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곡괴는 철저하게 지금 일어난 부패, 그러니까 지난 세대에 유효하지 않은 관념들을 걷어내야 하는 새로운 세대 입장에서 서술됩니다. 효사들도 그러한 임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에 입각해서 정리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초유교는 좀 더 막중한 임무를 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효들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매뉴얼에 가까운 지침이 있는데 반해 초유교는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고 이상한 부담감을 줘요. 한번 보겠습니다. 초유교는 아버지 일을 주관하는 자리니 훌륭한 아들이 있으면 부모의 허물이 없어질 것이다. 하지만 아들의 입장에서는 긴장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 긴장감을 잃지 않는다면 마침내 기랄 것이다. 상전에서 말했다. 아버지 일을 주관하는 것은 선친의 뜻을 잘 이어받는다는 것이다. 곡괴의 효사들의 공통점은 간일한 글자가 나온다는 건데요. 간은 부모의 일을 주관한다는 뜻을 가진 글자예요. 모든 효가 부모의 일을 주관해야 한다고 얘기하긴 하지만 초유교에서는 유독 훌륭한 아들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여섯 효사의 전제는 부모의 일을 이어받을 수 있는 훌륭한 자식 다음 세대의 각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새로운 세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 이전 세대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초유교가 감당해야 하는 부모의 문제는 이전에 그 어떤 세대도 해본 적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일입니다. 환경문제, 가족문제, 직업문제 등이 모두 그렇죠.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긴장될 수밖에 없는 건 초유가 놓인 상황 자체가 이전의 관념으로는 돌파할 수 없는 변곡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겪고 있는 부패는 단기간에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단기간에 해결할 수도 없지만 단기간에 더 심하게 부패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 만큼 머리가 아프지만 금방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하게 굴 필요도 없다는 거죠. 따라서 긴장감이 느껴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이 긴장감을 계속해서 느끼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길할 수 있다는 게 초유교회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길하다는 표현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내 길하다는 것이 마침내 모든 일이 스스로 잘 풀릴 것이다 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 생각에는 결과적으로 일이 잘 해결되는 것을 길하다고 생각하는 건 문제를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습니다. 주역은 단 한 번도 일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일이 잘 되는 모든 순간에 금방 일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하죠. 찬물을 끼우는 것 같지만 이렇게 생각해야만 우리는 모든 순간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성세대를 보죠. 우리의 부모님은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많은 것들이 부모님이 노력하신 결과죠. 그건 부모님들이 이전 시대를 정말 잘 겪어오셨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의 노력이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세대의 노력은 이런 식으로 실패를 맛보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효사에서 마침내 길하다고 한 건 일의 성패보다도 우리 자신의 역량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나아가 다음 세대가 본받을 만한 하나의 모델이 되어준다는 점에서 길하다고 한 게 아닐까요? 최근 저는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의 언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다른 청년들처럼 정해진 길을 따라가지 않고 따라서 비교적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자신의 활동을 인정받지는 못해요. 하지만 자신의 활동 속에서 세상을 다르게 부착하는 독특한 언어를 발명하고 그 언어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지금 자신이 펼치는 활동 외에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은 충분히 자족적 삶을 만끽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 고전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공부를 하면서 자족적 삶에 이르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장에서도 독특한 언어 사용법이 있는데요. 이게 너의 문제의식이냐, 진솔하게 너의 얘기를 쓴 거냐 같은 말들이 자주 사용됩니다. 이건 어딘가에 있는 저만의 문제를 찾으라는 게 아니라 더 첨예하게 우리가 겪는 일상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과연 어떤 존재들의 일상과 얽혀있는지 그것들을 포착하기 위해 더 다양한 언어와 관점을 구사하라는 거죠. 저는 이 과정에서 다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배웁니다. 그들의 절실한 문제의식이 담긴 경험에는 감히 제가 따라할 수 없는 언어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언어들을 배우면서 너무나도 납작한 저의 일상에 두께를 조금씩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일상이 조금씩 두꺼워질수록 공부의 힘을 느낍니다. 마치 다른 청년들이 자신의 활동으로부터 자족적 삶을 조금씩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저도 공부를 통해 저의 삶을 그 자체로 긍정하고 있는 거죠. 기성세대는 대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 결과 사회는 그 이전보다 전반적으로 살기 좋아졌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살기 좋아졌다는 말이 모두가 살기 좋아졌다는 말과 동의하는 아닙니다. 새로운 세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 저는 이제 대의로는 포착할 수 없는 좀 더 촘촘한 일상 주변으로 밀려놨으나 그럼에도 계속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의 언어를 배우고 공유하고 확장시키고자 합니다. 다행히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공부는 다양한 자들과 연대하는 데 매우 탁월한 매기가 되어줍니다. 나의 일상, 나의 존재, 나의 행복에 갇히지 않고 세상의 많은 소주적 삶과 이어준다는 점에서 공부는 저를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정치 실험입니다. 정리하자면 조육회에서 자식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의 부모의 허물을 없애기 위함이 아닙니다. 부모의 흔적들을 믿검삼아 자신의 길을 발명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전 시대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앞선 세대의 문제를 우리 감각 속에서 다르게 변형시키고 그러한 변형된 구호를 우리 자신의 정치적 키워드로 삼음으로써 우리 자신의 정치적 실존을 도모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겪어야 할 문제를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이 분명해지듯 합니다. 코로나가 재개한 생태 문제, 돌봄 문제, 전 세계적 불황 속에서 성장과 각자 도생이 아니라 공존의 삶을 모색하는 문제 등 륜리적인 지점은 기성세대의 흔적이 남은 새로운 길 위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데 있죠. 주역은 썩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자리가 우리를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고는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부패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부패함을 다스린다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생각해보면 우리의 정치는 우리가 마주한 문제를 직시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제 공부 속에서 최대한 다양한 언어들을 담아보려 합니다. 아직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언어들을 담는 과정 속에서 저의 그릇 자체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요? 청년은 기성세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아직 미성숙한 존재라기보다 그 자체로 이미 계속해서 문제를 마주하고 또 넘어가고 있는 충분히 성숙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성숙해지고 있는 존재라고 해야겠죠. 물론 여기에 어떤 출구나 답은 따로 없습니다. 첩첩산 중의 상황, 출구가 보이지 않는 난공불락의 어려움을 그 산너머산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산너머산을 반복하는 것만이 우리가 청년이란 단어에 부합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다양한 세계의 언어들을 배우는 과정이 산너머산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배움 자체가 하나의 문제의 상황들을 넘어가는 동시에 새로운 문제적 상황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니까요. 이 피할 수 없는 문제 상황의 연속을 겪으면서 새로운 언어를 반명하고 새로운 실천들을 모색하는 것 이 과정에서 청년 정치의 새로운 이미지도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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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